안녕하세요 에이스 오브 엔젠스 에이오입니다 저희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한데요 요즘에 짧은 치마로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꿈만 같았는데 광고까지 찍다니 저희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더욱더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공중파에서도 1위를 하고 또 티역티역 광고도 찍고 그리고 또 스케줄도 전보다 많아지고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요 요즘에 조금 인기를 시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요즘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사실 게임을 그렇게 오래 즐기지 못하는 편인데요 가끔 스케줄 이동 중에 틈틈이 하는 편이에요 심심하고 하니까 이제 티격태격 모델까지 되었으니까 조금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액션 게임이라서 좀 어려울 것만 같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몽스라는 용병 시스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기자기한 몽스들이 되게 귀엽게 되게 저희도 즐기기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복잡하지 않아서 저희도 스케줄 이동 중에 틈틈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레벨 싸움에 굉장히 저희도 멤버들끼리 요즘 전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티격태격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쑥스러운데 저희가 몽스 콘셉트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게임 속 캐릭터들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군인들이나 아니면 경찰관 이렇게 게임 유저분들을 보필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너무 재밌고 편안하게 촬영을 해서 아마도 광고가 더 멋지고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격태격은 AOA다 왜요? 게임원에서도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티격태격은 활력소다 활력소 저는 티격태격은 밥이다 굶으면 호전하잖아요 그래서 티격태격은 밥이다 챙겨드세요 네 저희 AOA 이전에 보여드리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,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더 열심히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AOA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바일 액션 RPG 게임 티격태격의 광고 모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티격태격 광고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OA 티격태격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AOA였습니다 감사합니다